안녕하십니까 박상우입니다. 미국 전역의 대학에서 친팔레센 반이스라엘 시위가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 하원에서 엔타세미티즘 어웨니스 액트 반유대주의 인식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찬성 320표 반대 91표였습니다. 공화당은 21명 민주당은 70명이 반대했습니다. 이 법안은 미국 교육부가 국제홀로코스트기억연합이 주장하는 반유대주의에 대한 광범위한 정의를 채택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이스라엘의 정책을 나치와 비교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홀로코스트란 개념이 유대인에 의해 고안됐다거나 과장됐다고 하면 범죄로 규정됩니다. 홀로코스트에 대한 이스라엘의 해석에 아예 토를 달아서는 안됩니다. 또 이스라엘의 존속을 인종주의적 노력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엔타세미티즘 어웨니스 액트는 일리노이즈의 유대계 하원호원 제니스 샤콥스키가 발의한 것인데 국제홀로코스트기억연합의 엔타세미티즘 정의를 지나치게 넓은 범위로 해석한 게 문제입니다. 또 이스라엘 정부에 대한 정당한 비판마저도 옥죄는 것도 문제입니다. 유대인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가지면 이를 모두 증오로 간주합니다. 민주당 하원호원 조시 고트하이머는 엔타세미티즘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적용돼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공화당의 역할 머조리 테일러 그린 의원도 엔타세미티즘 법안에 반대했습니다. 그녀는 유대인을 미워하는 엔타세미티즘 자체는 반대하지만 이를 법조화하는 것은 거부했습니다. 그 이유가 아주 명쾌합니다. 자칫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헤로세게 넘겨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했다고 믿는 기독교인들의 생각도 기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러시아 매체 RT도 엔타세미티즘 어벤니스트 액트 논쟁을 아주 명쾌하게 다뤘습니다. Jews didn't kill Jesus, US House of Representatives, 하원의 반유대인식법에 따르면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지 않았다. Lawmakers have broadened the definition of anti-semitism in the latest legislation. 미국 하원은 법제 과정에서 엔타세미티즘의 정의를 너무 확대했다고 가장 핵심을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조차 반유대주의로 분류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내용을 언급하면 유대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안에 언급된 엔타세미티즘 가운데는 유대계 시민이 자국의 이익보다 이스라엘에 더 충성스럽다고 비판한다든지 유대인이 미디어, 경제, 정부를 통제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지금 미국 전역을 뒤흔들고 있는 학생시위는 가자지구의 폭력 중단과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지원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해 더 이상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엔타세미티즘 Awareness Act를 적용하면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3만 4천명의 여성, 어린이를 죽게 만든 무자비한 군사작전을 비판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뭘 하든 잠자코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제 바이든 행정부는 학생시유를 두들겨잡을 구시를 마련한 셈입니다. 또 예스 그리스도가 죄사함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크리스티네티의 믿음까지 엔타세미티즘으로 간주하겠다는 의사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한국의 많은 개신교도들은 이스라엘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와 유대교의 차이를 아는지 모르는지 신기한 일입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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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